오늘은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고 있습니다. 현재 강원도와 영남 지역 곳곳에는 낙뇌를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오고 있는데요. 대기가 불안정한 가운데 곳에 따라서 강한 비와 함께 돌풍이 불거나 또 벼락이 치고 우박이 떨어질 수 있어서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오늘 밤까지 서울 등 일부 서쪽을 제외한 전국에 최고 40mm의 소나기가 예상되고요. 내일은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. 특히 경북 내륙은 시간당 50mm 안팎 매우 강한 비가 올 수 있어서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내일도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요. 당분간 서해안과 강원 산지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. 내일 낮 기온 서울이 27도, 대구 2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. 모레까지는 곳곳에 소나기 예보가 있고요. 주 후반부터는 30도 안팎의 더위가 예상됩니다. 날씨였습니다. 5시 от DJI 9시 距離 6시 8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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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